오늘은 산으로 왔어요 저희 또마방송 오늘은 산으로 왔어요 처음 온 산인데 어떤 일이 생길지가 많아서 근데 산 자체가 너무 무섭다 근데 오늘은 딸기 나 브랑키지나에 닮았어 화다 근데 여기 마을이 무슨 개같이 있으냐 오늘 온 산은 처음 온 산이에요 여기가 변사체가 발견됐다고 했어 변사체 사체 사체 살인사건 최근에 일어난건 아니고 이거는 제보를 받아 온 산이에요 제보받아서 살인사건이 났어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여자야 여자야 여잔데 젊은 여자 길가던 여자를 납치를 해 왔고 어떻게 납치를 했냐 그것이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을 해야 돼 택시 있죠 택시 택시 기사야 택시 기사 길가던 낚시한 거지 그게 어차피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정신이 없잖아 술을 많이 먹고 특히 오늘 같은 이런 토요일날 금요일 날 그리고 강간을 하고 나서 강간을 하고 나서 강간을 하고 나서 죽여본 거야 죽여본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산에다가 버려놓은 거예요 발근했을 당시 사이코야 사이코 사이코패스 우선 당연히 여자는 깨댕이 다 벗겨 있을 것이고 제일 특이한 것이 뭐였냐면 여기로 가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그것 때문에 특이한 것이 뭐였냐면 여자 허벅지죠 허벅지 양쪽으로 살을 다 발라놓은 거예요 발근했을 당시 여기에는 이 허벅지에는 뼈밖에 없어서 뼈밖에 없어서 뼈밖에 없어서 이 허벅지만 그래서 이걸로 해 보자고 위치를 물어보고 위치를 물어보고 그래서 얘기를 온 거예요 스타트! 고! 가자! 나 지금 내 귓구녕을 막아놓고 그러는데 내 모자때문에 자꾸 말소리가 들려 말소리가 한 번씩 한 번씩 들리려면 말소리가 계속 한 번씩 들려 지금 지금 나만 들은 것 같은데 길이 길이 이게 많나? 진짜 이런데서 이상한 거 나타나면 큰일이에요 우와 뭐야 그 머리 뭐야 뭐 이상하다 지금 뭐야 점점 내려갈수록 이상해 여러분들 여기 불가보면 얼마나 감감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해보려 이렇게 해보려 하얀 것도 안보여 보라 하얀 것도 불가보면 하얀 것도 안보여 보라니까 아 뭐가 움직였는데 지금? 잡기나 될거같아 지금 잡기 잡기 잠깐.. 뭐야? 뭔 소리 안들리냐? 방금 또 들렸는데? 여자 소리 아주 작게 들렸어 내가 아까 이게 잘못 들었다는 소리가 아니여 맞아 내가 못 들은게 아니라 방금 또 들렸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말 들었지? 아주 작게 들렸어 이 말은 나를 알아본단 소리야 알아본단 소리 지금 나를 알아본단 소리야 머리 아파 뭐야? 이쪽에서 뭐야? 와 산에서는 내가 늘상 말하죠 여러분들 산에서는 기운이 공간이 넓다보니까 기운을 여기 지금 다 흩어져 있으니까 더 어려워요 와 이거 너무 이상해 조금만 가보자 어 뭐야? 여기 길 뭐야? 길 엄청 속은데 이거 뭐야? 뭐야? 어 길! 어 길 뭐야 이거? 여기가 거의 다 튀어나올 것 같아 너무 깊이 가지마 야 너무 깊이 가지마 야 너무 깊이 가지마 야 너무 깊이 가지마 야 야 야 야 아 무서워 야 저기 야 저기 앞으로 뭐 뭐 비워 봐라 근데 저기 여기 가잖아 뭐 할매하고 할매하고 할매 하나하고 아저씨 있더라고 다른 여자가 없습니까? 아저씨 아저씨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그건가봐 이쪽에다 가족들 뭐 이렇게 묘를 이렇게 해놓고 그런가봐 아저씨 뭐야 뭐야 나무가 왜그래 왜그래 잘렸어 허리가 분지러졌구만 와 개소름 와 뭐야 야 여기 여자 어디갔어 나 방금 방울소리가 났는데 잠깐만 이 방울소리가 그것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지 위치를 말해주려고 지 위치 말해주려고 근데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구신이 정말 아직까지 이 산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다른 여자가 지금 그걸 말해주려고 그런건가 어쩐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 구신이 죽었다고 여기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그 구신이 무조건 이딴 보장은 없어요 없을수도 있어요 무조건 이딴 보장은 없어요 없을수도 있어요 아 저 아 나 산이 난 더.. 아 산이 너무 무서워 근데 다 퍼져있어 내가 도망가볼게 ㅋㅋㅋ 야아 방울소리가 뭔소리야 또 왔어 방울소리가 또 왔어 방울소리가 또 왔어 방울소리 여러분이 방울소리 떠들렸잖아요 와.. 미치겠다 이거.. 와.. 저거 여기도 깊숙이 들어와요 저기..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 하네..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 하네.. 근데 여러분들 저기 들어가면.. 뭐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길이 너무 흐매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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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리가 났어.. 또 소리가 났어.. 있다.. 또 뒤에 또 왔다 이거.. 또 뒤에 또 왔다 이거.. 어디야? 나와! 어디에 있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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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바다로 깨댄긴다.. 어디야..? 어디에 있는거야.. 어? 나 뭐지니까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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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앞에? 왜?! 방금 또 움직여서.. 여기 안에.. 안에 있었다니까.. 뭐야? 어디서 움직여요? 어디요? 어디서 움직여요? 오셨다.. 오셨어.. 잠깐만.. 이쪽 뭐야? 여기 뭔가 있었던거 같은데.. 여기 쭈그려 앉아있었네 뭐가 여기 죽으려는 째지?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방송 도중에 나무 해치고 내가 한참 들어간 적이 있잖아 나무 해치고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어 뭐야? 거기를 왜 자꾸 나보고 계속 들어오라는 것이 혹시 거기가 사체가 발견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조심해.. 내리막기 조심해 조심해 엄청 여기 가파로 엄청 가파로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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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우와 뭐야 어? 뭐 지나갔어 어떡해 조심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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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 어.. 저기 또 뭐 돌아다닌니..? 나무 타고 다닌 지금 나무 타고.. 나무 타고.. 또 움직였다! 어디서 움직였어 지금? 나무 나무.. 방금 앞에서.. 방금 움직인거 본사람 뭐야! 앞에! 저기.. 저기.. 방금 이쪽으로 타고 왔어 뭐야.. 저거 놔둬.. 저거 놔둬.. 내가 다닐게.. 저거 놔서.. 뭐야! 이게 뭐였다? 또 움직였다 또! 묘였어 묘!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바로 앞에서.. 지금 우리 갈라니까.. 계속 앞쪽 길에서 지금 날리네.. 우리 따라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여기 가시.. 조심해.. 여기도 가시나무 조심해.. 지금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는 혹시나 따라오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 주위 앞쪽을 막았거든 야가 계속 막았었어.. 우리 앞길을.. 자 오신 분들 자 여러분들 따봉 마크 자 오늘 추운데 날도 추운데 야 또치야 마이콜 야 또치야 마이콜아 고생했다 그 다음 영상에서.. 좋아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